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트러블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치안이 좋은 나라 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죠 안전한 나라 범죄지수가 낮은 나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해져서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져서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내거 아닌 물건 정말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한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다 돌아볼 예정으로 1편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시작합니다 1편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다 사애로는 2편을 맞고 있습니다 2편으로 대전광역시에서 시작합니다 1편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다가가가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1편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다 사애로서 2편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를 다 사애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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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